영상은 되게 자연치게 희생하세요 저 영상도 참고를 다시 해주세요 이 정도면 놀이공원 가면 해주시는 분들 아시죠? 언니가 몰라요 언니 이거 몰라요 실망입니다 와 약간 실망 전 언니가 볼 빨간 사진으로 다 찍었어요 안녕하세요 반짝반짝 빛나는 누르막을 여러분의 해피바이러스 이현준입니다 포기간도 늘 최선을 다하는 열 자국의 반짝반짝 빛나는 매력으로 여러분 서로 잡을 테니 저희는 지금까지 키워주세요 반짝반짝 반짝 크리핑카 여기에 패스업 주제가 이제 마지막 이벤트도 얘만 뵙고 패스는 안 돼요? 어떻게 해? 어쩔 수 없이 분명이라고 생각해 분명히 또 될거에요 이벤트 위에 또 하니까 그리고 내일도 저희 패스를 하거든요 네? 내일도 하거든요 당첨이 되신 분들은 모두 모두 즐겁게 놀아주시고 좋은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요 네 얘들아 우리 한번만 모여볼래? 여러분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 소송하고 네 우리는 팬사인회를 맡고 여기는 카페가 아니고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거 같아요 소감 네 네 네 오늘요 오늘 세번째였잖아 세번째 팬사인회죠 네 세번째 저렇게 지금 헷갈렸어요 오늘 금요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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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요일 토요일 안했어 금요일로 했어요 그리고 오늘 어제 토요일 토요일 세번째 세번째 네 어쨌든 세번째였거든요 오늘이 근데 세번째 벌써 세번째를 하고 있구나 뭔가 너무 시간이 빠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오늘 두번째인줄 알았어요 정말로 아예 시간이 너무 쉬니까 빨리 간다는거지 너무 좋아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오늘도 재미있는 시간이었고요 내일도 좋은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해요 네 네 날 공사해도 되지 얘들아 인사해도 돼 네 오 우리는 지금까지 유니유니 유니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같이 맞춰서 공부를 나와요 우리 나와요 유니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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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것도 아는데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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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